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5장 종합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계대명사 다들 복습 잘하고 있죠?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종합문제 1번, 다음 영문을 해석하여라. 첫 번째 문장 먼저 들어보세요. On one's way home 하면 집으로 가는 혹은 오는 도중에 이런 뜻이고 ask 사람 투부정사 하면 누구누구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show는 동사로 보여주다, 안내하다 이런 뜻이고 The way to the station은 정거장으로 가는 길 이런 말이니까 On my way home, 집으로 가는 도중에 I met a girl, 나는 한 소녀를 만났다, comma Who asked me to show the way to the station 여기 who는 앞에 comma가 있으니까 계속 적용법의 관계대명사로 문맥상 and she의 의미가 되겠네요. Who asked me to show the way to the station 그런데 그녀는 나에게 정거장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정리하면 On my way home, I met a girl who asked me to show the way to the station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나는 한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나에게 정거장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2번 Cook은 동사로는 요리하다, 명사로는 요리사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요리하다 라는 동사로 쓰였죠? The girl who is cooking in the kitchen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 부분이겠네요. The girl who is cooking in the kitchen 즉,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그 소녀는 이런 말이죠? 여기 who는 앞에 나온 girl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관계대명사로 Who is cooking in the kitchen은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소녀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 girl을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절이 되죠? Is my sister 나의 여동생 혹은 누나이다 정리하면 The girl who is cooking in the kitchen is my sister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그 소녀는 나의 여동생 혹은 누나이다 다음 마지막 3번 If we work together, we can often do the things that seem impossible If는 접속사로 마냥 뭐뭐라면 이런 말이고 Together는 부사로 함께, 같이 이런 뜻이죠? Often은 부사로 자주, 종종 이런 말이고 Thing은 명사로 컷, 물건, 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seem은 동사로 뭐뭣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 이런 말이고 Impossible은 형용사로 불가능한 이런 뜻으로 Possible, 가능한의 반대말이죠? If we work together, 만약 우리가 함께 일한다면 We can often do the things 우리는 그 일들을 자주 할 수 있다 That seem impossible, 불가능하게 보이는 즉, 우리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자주 해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 that은 앞에 나온 명사 things를 선행사로 하고 동사 seem의 주어가 되니까 주격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That seem impossible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오는 명사 things를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절이 되죠? 정리하면 If we work together, 만약 우리가 함께 일한다면 We can often do the things that seem impossible 우리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자주 해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문장들 이제는 문제없이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2번을 보죠 다음 종합문제 2번 과로 속에 적당한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넣어라 1번 Our parents' thoughts are often different blank hours parents는 s로 끝난 복수명사니까 apostro프만 붙여서 소유격을 만든 거죠? thought는 명사로 생각, 사고 이런 뜻이고 different는 형용사로 다른, 상의한 이런 뜻인데 뭐뭐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be different from을 쓰죠? 따라서 blank에는 from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ours는 소유대명사로 our thoughts를 대신하는 거니까 Our parents' thoughts are often different from ours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은 종종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정답 넣어서 들어보죠? Our parents' thoughts are often different from ours 다음 2번 My little sister is afraid blank cats afraid는 형용사로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이런 뜻인데 뭐뭐를 무서워하다, 뭐뭐를 두려워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be afraid of로 표현한다고 앞에서 배웠죠? 따라서 blank에는 of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My little sister is afraid of cats 내 누이 동생은 고양이를 무서워한다 정답 들어보세요 My little sister is afraid of cats 다음 3번 Yesterday I was late blank school Late는 형용사로 늦은, 지각한 이런 뜻인데 어디어디에 늦다, 어디어디에 지각하다 라고 할 때는 be late for 라고 쓰죠? 따라서 blank에는 for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Yesterday I was late for school 어제 나는 학교에 지각했다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4번 He was pleased blank hear the news 먼저 답부터 찾아보면 앞에 나온 문제들은 blank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가 나왔는데 4번은 blank 다음에 동사 here가 나왔죠? 따라서 to 부정사가 되어야겠네요 그러니까 blank에는 to가 들어가서 to hear 이렇게 to 부정사를 만들면 되겠죠? pleased는 형용사로 기뻐하는, 만족해하는 이런 뜻으로 be pleased to 부정사하면 뭐 뭐 해서 기뻐하다 이런 말이 돼요 He was pleased to hear the news 그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참고로 여기 to hear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정료법의 부정사가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세요 He was pleased to hear the news 다음 5번 Are you ready to go blank a picnic? Be ready to 부정사하면 뭐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혹은 기꺼이 뭐 뭐하다 이런 뜻이죠? 피크닉은 소풍이란 뜻인데 소풍 가다 하면 go on a picnic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서 blank에는 언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Are you ready to go on a picnic? 너는 소풍 갈 준비가 되었니? 정답 들어보세요 마지막 6번 I couldn't go there because blank the rain because는 왜냐하면 뭐 뭐 때문에 이런 뜻으로 다음에 주어 동사 즉 절이 나올 때는 because 단독으로 쓰이지만 다음에 명사가 올 때는 전치사 of를 써서 because of로 표현해요 because of 뭐 뭐 하면 뭐 뭐의 이유로 뭐 뭐 때문에 이런 말이 되니까 blank에는 over를 쓰면 되겠네요 I couldn't go there 나는 거기에 갈 수 없었다 because of the rain 비 때문에 즉 나는 비 때문에 즉 나는 비 때문에 거기에 갈 수 없었다 정답 들어보세요 방금 2번 문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표현들은 숙어처럼 꼭 외워두세요 그럼 다음 3번을 보죠 다음 종합문제 3번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라 먼저 1번 is is 뭐 뭐이다 box 상자 which는 일단 넘어가고요 the는 정관사로 그 this는 이것 tom은 사람 이름이죠 yesterday는 어제 made made는 만들다 이런 뜻의 동사 make의 과거 과거 분사형이죠 period 즉 마침표 주어진 단어 중에 which가 있는데 period 즉 마침표가 있으니까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이 되죠 따라서 which는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즉 which를 관계대명사로 하는 문장을 만들어야겠죠 주어진 단어들을 보면 문맥상 이것은 tom이 어제 만든 상자이다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이것은 그 상자이다 this is the box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와야 하니까 which를 써서 this is the box which tom이 어제 만든 tom made yesterday 다음에 period 정리하면 this is the box which tom made yesterday period 이것은 tom이 어제 만든 상자이다 이때 which는 made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hich tom made yesterday 는 tom이 어제 만든 상자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 box를 수식해 두니까 현홍사절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2번 me 나를 혹은 나에게 show 보여주다 have 가지고 있다 what은 일단 넘어가고 you는 너 당신 그리고 period 즉 마침표 period 가 있으니까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이 되죠 따라서 what은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what을 관계대명사로 하는 문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what은 그 자체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해석은 뭐 뭐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고 또 what은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죠 show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이런 뜻으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수요동사니까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을 show의 직접 목적어로 쓰면 되겠죠 문장을 만들어 보면 show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로 me와 you가 올 수 있는데 me는 what이 이끄는 명사절에서 주어로 쓸 수 없으니까 me를 간접 목적으로 써서 show me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는 what이 이끄는 명사절 what you have 가 오고 마지막으로 period을 쓰면 되죠 what you have what you have 는 니가 가진 것 이런 뜻으로 니가 간접 목적어 what you have 가 직접 목적어가 되니까 show me what you have 나에게 니가 가진 것을 보여줘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정답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3번 너는 정관사로 그 룩은 보다 그리고 s은 전치사죠 루프는 지붕 호즈는 일단 넘어가고요 레드는 형용사로 빨간 이즈는 머머이다 그리고 하우스는 집 마지막으로 period period가 있으니까 의문문이 아니라 평소문을 만들면 되죠 따라서 호즈를 관계대명사로 하는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호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죠 보다 이런 뜻의 동사 룩은 전치사 액과 함께 look at 머머를 보다 이런 식으로 쓰이니까 look at 다음에 목적으로 더 하우스가 와서 look at the house 그 집을 보아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남은 단어들이 roof whose red is 가 있으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 를 써서 the house 를 선행사로 하는 형용사절을 만들면 되겠죠 의미상 지붕이 빨간 그 집 이렇게 하면 되니까 the house whose roof is red 마지막으로 period 정리하면 look at the house whose roof is red 지붕이 빨간 저 집을 보아라 이렇게 되죠 look at the house whose roof is red 는 원래 look at the house 라는 문장 과 its roof is red 라는 문장 에서 the house 와 소유격 its 가 공통 이니까 its 대신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를 써서 연결한 문장인거죠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4번 떠는 정관사로 그 show는 보여주다 has 가지고 있다 cover는 명사로 표지 덮게 이런 말이고 동사로는 덥다 이런 뜻이죠 red는 빨간 이런 말이고 어 는 부정관사 me 는 나를 혹은 나에게 그리고 book은 책을 말하고 which 그리고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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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으니까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which를 관계대명사로 하는 문장을 만들어야겠네요 2번에서 show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이런 뜻으로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 이렇게 두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수요동사라고 했죠 show를 동사로 해서 show 다음에 간접목적어가 와야 하는데 간접목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주어진 단어 중에는 me 밖에 없죠 그래서 me를 간접목적으로 해서 show me 다음에 직접목적어가 와야 하는데 직접목적으로는 the book 이 오면 되겠네요 show me the book 나에게 그 책을 보여줘 다음에 the book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 which가 이끄는 형용사절이 오면 되겠죠 show me the book which 다음에는 동사가 나와야 하니까 has가 오고 has의 목적으로 a red cover 가 오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eriod 정리하면 show me the book which has a red cover show me the book 나에게 그 책을 보여줘 which has a red cover 빨간 표지를 가진 즉 나에게 빨간 표지로 된 그 책을 보여줘 이런 문장이죠 이때 which는 the book 선행사로 하고 동사 해제의 주어가 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죠 which has a red cover 는 빨간 표지를 가진 책 즉 빨간 표지로 된 책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 book을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절 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5번 엉클은 아저씨 lives 는 살다 mine 는 나의 이런 말 이는 뭐뭐 안에 이런 뜻의 전치사죠 which 는 일단 넘어가고요 this 는 이것 is 는 뭐뭐 이다 그리고 house 는 집 너는 정관사로 그 그리고 period 역시 period가 있으니까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이 되겠죠 따라서 which를 관계대명사로 하는 문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주어진 단어들을 보면 문맥상 이것은 나의 아저씨가 사는 집이다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이것은 그 집이다 this is the house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와야 하니까 which를 써서 this is the house which 나의 아저씨가 사는 집 이런식으로 하우스를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절이 되죠 또 이 문장은 전치사 인을 관계대명사 which 앞에 놓아서 this is the house in which my uncle lives 이렇게 해도 되죠 두 가지 다 잘 알아두세요 정답 들어보죠 벌써 마지막 문제를 풀 차례네요 종합문제 4번이에요 종합문제 4번 다음 A항과 B항을 연결하여 적당한 대화가 되게 하여라 A항의 1번부터 보죠 How are you? 안녕하세요 혹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말로 아는 사람끼리 하는 인사는 말이죠 대답을 B항에서 찾아보면 D Fine Thanks Fine은 형용사로 원기왕성한 기분이 좋은 이런 뜻으로 Fine Thanks 하면 How are you?에 대한 대답으로 잘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되죠 따라서 1번은 D와 연결하면 되겠네요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십니까? Fine Thanks 잘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정답 들어보죠 How are you? Fine Thanks 다음 A항의 2번 How do you do?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하는 인사말로 대답도 How do you do?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How do you do?를 반복하면 되죠 따라서 2번은 B항의 A와 연결하면 되겠네요 대화 들어보세요 다음 A항의 3번 You are a good swimmer Swimmer는 수영하는 사람 이런 뜻이니까 당신은 수영을 잘하십니다 이런 말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고맙다는 말로 대답해야겠네요 B항의 C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적당한 대답이 되겠죠 You are a good swimmer 수영을 잘하시는군요 Thank you very much 고맙습니다 정답 들어보죠 다음 A항의 4번 I've got a cold I've는 I have의 줄임말이고 God은 get의 과거 분사죠 대화체에서는 have got이 그냥 have의 뜻으로 사용돼요 cold는 명사로 감기라는 뜻이니까 I've got a cold 나는 감기에 걸렸어요 대답을 B항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먼저 B That's too bad 그거 참 안 됐군요 혹은 유감이군요 또는 G I'm sorry to hear that Be sorry to 부정사하면 뭐뭐에서 유감으로 생각하다 이런 뜻이니까 I'm sorry to hear that은 그 말을 들으니 유감입니다 즉, 그거 참 안 됐습니다 이런 뜻이 되죠 A항의 4번에 대한 대답으로는 B항의 B와 G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네요 I've got a cold 나 감기에 걸렸어요 That's too bad That's too bad 또는 I'm sorry to hear that A항의 5번 A항의 5번 I got a good score on the test Got은 얻다, 받다 이런 뜻의 동사 Get의 과거형이고 Score는 득점, 점수를 말하죠 테스트는 테스트, 시험 이런 뜻이니까 나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대답을 B항에서 찾아보면 역시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먼저 E I'm glad to hear that Be glad Be glad Be glad To 부정사는 뭐뭐에서 기쁘다 이런 뜻이니까 I'm glad to hear that은 나는 그 말을 들으니까 기쁩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또 F That's really good Really는 부사로, 참으로, 정말 이런 뜻이니까 That's really good 그거 정말 잘 됐군요 A항의 5번에 대한 대답으로는 B항의 E와 F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I got a good score on the test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어 I'm glad to hear that 그 말을 들으니까 기쁘네요 또는 That's really good 그거 정말 잘 됐군요 정답 들어보세요 I got a good score on the test I'm glad to hear that I got a good score on the test That's really good 마지막 A항의 6번 He got the first prize in a speech contest Got은 5번과 마찬가지로 얻다, 받다 이런 뜻의 동사 get의 과거형이고 First는 첫 번째에, 1등에 이런 말이죠 Prize는 명사로 상이란 뜻이니까 First prize는 1등상 이런 말이 되겠네요 Speech contest는 웅변대회 이런 말이니까 He got the first prize in a speech contest 그는 웅변대회에서 1등상을 받았다 역시 축하를 해줘야 하는 좋은 내용의 뜻이니까 기쁜 의사를 표시하는 말이 연결되어야겠죠 따라서 5번과 마찬가지로 6번도 E, I'm glad to hear that 이것과 F, that's really good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네요 He got the first prize in a speech contest 그는 웅변대회에서 1등상을 받았어 I'm glad to hear that 그 말을 들으니까 기쁘네요 또는 That's really good 그거 정말 잘 됐군요 정답 들어보세요 He got the first prize in a speech contest I'm glad to hear that He got the first prize in a speech contest That's really good 여기까지 2부 5장 종합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것도 복습 열심히 하고 저는 다음 2부 6장 연습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